이 테이블이 비었어요. 메뉴 좀 갖다 주세요. 뭘 추천하시겠어요? 생수를 주세요. 오렌지 주스를 주세요. 커피를 주세요. 커피에 우유를 넣어 주세요. 차를 주세요. 차에 레몬을 넣어 주세요. 담배에 있어요. 잿돌이 있어요. 라이터 있어요. 포크가 없어요. 라이프가 없어요. 숟가락이 없어요. 소고기를 좋아해요.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고기를 안 넣은 것을 주세요. 야채를 넣은 것을 주세요. 그걸 밥과 같이 드릴까요? 그건 맛이 없어요. 음식이 차가워요. 이건 주문 안 했어요. 샐러드를 주세요. 샐러드를 주세요. 샐러드를 주세요. 샐러드를 주세요. 감사합니다.